음악 음악 자 오늘은 58쪽입니다. 1. 동사의 종류 그리고 기본 시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동사는 문장 형식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리 복잡하고 긴 문장이라도 그 동사가 이끄는 문장 형식에 따라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동사의 종류에 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동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목적의 유무에 따라서 목적의 필요하면 타동사, 목적의 필요 없으면 자동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호 유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 보호가 필요 없으면 완전 동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타동사, 자동사,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이런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셨겠죠. 자 그래서 완전 자동사란 것은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 동사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의 성질을 모두 가지니까 보호도 목적어도 필요도 없는 동사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런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되겠어요. 자 그럼 불완전 자동사는 불완전이니까 보호를 가지면서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죠. 이때 보호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는 주어, 동사, 보호 이런 이형식에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는 완전 동사니까 보호가 필요 없으면서 타동사니까 목적어만 필요한 동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삼형식에 쓰입니다. 수요동사란 것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동사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사형식이 쓰이는 것이죠. 자 끝으로 불완전 타동사가 있는데 불완전이니까 보호가 필요하고 타동사니까 목적어도 필요로 하는 동사죠. 이때 보호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에 쓰이는데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예문 1번에 나와있는 예문을 통해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A번입니다. 이 책은 잘 팔린다란 말이죠. 여기서 sales는 뒤에 목적어도 보호도 없으니까 완전 자동사가 되겠네요. 이 문장은 주어인 this book과 동사인 sales로 이루어진 제1형식 문장이죠. well 같은 부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B번 예문을 보시죠. 일단 이렇게 보면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인데 a 베스트셀러를 보호를 취하고 있으므로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네요. 이 문장은 주어, this book, 동사, 이제, 보호, a 베스트셀러로 이루어진 제2형식 문장이죠. 2형식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메디슨은 약이란 뜻이죠. 테스트는 자동사로 뭐만 맛이 나다. 그리고 비처는 쓴 이런 형용사니까 이 약은 매우 쓴맛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테스트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인데 비처를 보호로 취하고 있으니까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은 주어인 this medicine, 그 다음에 동사 테스트, 그리고 보호인 beacher 이렇게 이루어진 2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본 책,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에 C번 예문을 보시죠. They sell this book 해석은 간단하죠. 그들은 이 책을 판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셀은 this book이라는 목적어를 가지면서 보호는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죠. 이 문장은 주어 데이와 동사 셀, 그리고 목적어인 this book으로 이루어진 제3형식 문장이 됩니다. 다음 D번 예문을 보죠. 그들은 나에게 이 책을 팔았다란 말이죠. 여기 sold는 me와 this book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입니다. 이런 경우, me를 간접 목적어, this book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이처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기 sold는 타동사 중에서도 수여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수여 동사가 쓰인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형식을 갖춘 제4형식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같은 셀이라는 동사가 A번에서는 완전 자동사, C번에서는 완전 타동사, D번에서는 수여 동사 이렇게 다르게 쓰였죠. 같은 동사라도 문장에 따라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예문을 보시죠. Interesting은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런 뜻이니까 나는 이 책이 매우 흥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말이죠. 여기 동사 found는 목적어 this book과 목적어 interesting을 취하고 있으므로 타동사 중에서도 불안전 타동사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제5형식 문장입니다. 아래 나오는 O형식의 설명 여문을 하나 더 보죠. 그는 나를 오래 계속 기다리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kept라는 동사를 보면 목적은 미와 목적 보호 웨이링을 취하고 있으니까 O형식 문장을 이끄는 불안전 타동사가 되죠. 이 경우 문법을 따지지 말고 keep 플러스 사람 플러스 ing 이런 형식으로 누구누구를 계속 머무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그냥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 여문 두 개를 더 보겠습니다. I made John a kite. I made John my assistant. I made John a kite. Kite가 연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John에게 연을 만들어 주었다. 여기 동사 made는 간접 목적어 John과 직접 목적어 a kite라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수요 동사죠. 4형식 문장입니다. 다음 I made John my assistant. assistant는 조수라는 뜻이니까 나는 John을 내 조수로 만들었다. 즉 내 조수로 삼았다. 여기 동사 made는 John equal my assistance의 관계를 만드니까 John이 목적어 my assistant가 목적 보호가 되는 5형식 문장을 만드는 불완전 타동사가 되죠. 자, 앞서 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make라는 동사가 문장에 따라 수요 동사도 되고 또 불완전 타동사도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번의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또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들으세요. We arrived at the summit. We reached the summit. We arrived at the summit. Summit, 정상이란 뜻이니까 우리는 정상에 도착했다. Arrive at은 자동사 arrive 플러스 전치사 at의 형태로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죠. 이때 arrive at 대신에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 reach를 쓰면 We reached the summit.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말식으로 생각해 reach 대 at을 쓰면 틀리게 되죠. reach는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온다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치사를 쓰려면 자동사 arrive를 써서 arrive at의 형태가 되어야 하죠.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들을 몇 개 살펴보면 address,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 자동사로 혼동해서 address, to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approach, 어디어디에 접근하다. 자동사로 혼동해서 approached at 어디어디 하면 틀립니다. discuss, 뭐뭐에 대해서 토의 혹은 토론하다. 자동사로 혼동해서 discuss about 뭐뭐 이렇게 쓰면 틀려요. enter, 어디어디에 들어가다. 역시 자동사로 혼동해서 enter into 어디어디 즉, enter into 플러스 장소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전부 뒤에 전치사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예를 두 개만 들어보죠. 어디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 졸업하다는 자동사 graduate를 타동사로 생각해서 graduate 플러스 학교 이렇게 쓰면 틀리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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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from을 붙여서 graduate from 플러스 학교 이렇게 써야 합니다. 뭐뭐를 동정하다 또는 뭐뭐에 공감하다는 뜻의 자동사 sympathize 이것을 타동사로 오해해서 sympathize 뭐뭐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치사 with를 붙여서 sympathize with 뭐뭐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전부 수거처럼 그냥 암기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럼 밑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존과 결혼했다. 메리는 타동사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는 뜻이니까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할 때 married with의 형식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she married with 존 이렇게 쓰면 틀려요. 메리는 타동사로 쓰인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이 나오는 합성 타동사를 살펴볼 건데요. 합성 타동사는 군동사라고도 하는데 자 군동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모여서 하나의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보시죠. He gave up smoking Give up은 끊다, 그만두다, 포기하다는 뜻이니까 그는 담배를 끊었다. He never speaks ill of others Speak ill 혹은 badly of는 머머를 나쁘게 말하다, 험담하다는 뜻이고 Others는 other people, 즉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그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험담하지 않는다란 말이죠. 여기 나오는 give up이나 speak ill of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것을 합성 타동사 혹은 군동사라고 합니다. 전부 수거처럼 암기하는 게 좋아요. 자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죠. speak well of는 머머를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는 뜻으로 좀 전에 나왔던 speak ill 혹은 badly of와 반대말입니다. look for는 머머를 찾다라는 뜻으로 search for와 같은 말이죠. make out은 이해하다, 작성하다, 혹은 머머 인체하다라는 뜻이고 look up to는 누구누구를 존경하다는 뜻으로 respect와 같은 말입니다. take pride in 하면 머머를 자랑하다, 자랑으로 여기다 하는 뜻으로 be proud of, proud oneself on과 같은 말입니다. 모두 합성 타동사로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 예문 2번으로 가서 동사의 기본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영어에서는 시제의 종류가 크게 기본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시제가 각각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를 가지니까 시제는 총 4 곱하기 3이니까 12시제가 되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먼저 기본 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에 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제부터 보죠.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자 먼저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의 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here comes에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here come 플러스 명사하면 여기 뭐뭐가 온다 이런 뜻이니까 here comes my mother, 이쪽으로 나의 어머니가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동사 comes는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b를 보겠습니다. it is very cold today 자 이번에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이죠. 자 해석은 오늘은 매우 춥다 이런 뜻입니다.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이 문장에서 동사 is는 오늘 날씨가 매우 춥다 이런 의미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c he is often late for work 자 c번은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is와 late for의 밑줄 쳐보세요. be late for 하면 머물때 늦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죠. often은 자주 종종 이런 뜻이니까 그는 종종 직장에 지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제는 현재의 습관적인 동작이나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often, always, usually 이런 부사가 함께 쓰입니다. often은 자주 종종 이런 뜻이고 always는 항상 그리고 usually는 보통, 대개 이런 뜻이죠. 이와 관련된 잡서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teaches japanese 그는 일어를 가르친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직업을 나타냅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현재 계속적으로 꾸준히 행해지는 일이니까 역시 습관적, 반복적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teaches라는 현재 시제가 쓰인 것이죠. 다시 본 책으로 가서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d를 보겠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런 말이죠.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죠. 이처럼 불변의 진리나 일반적인 사실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그라미 2로 가겠습니다. lives for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live for mer mer 하면 mer mer을 향해 출발하다, mer mer로 떠나다 이런 뜻이죠. 투마로우가 있으니까 그녀는 내일 파리로 떠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내일 파리로 떠난다고 했으니까 뜻은 미래인데 시제는 현재형이 쓰였죠. 이처럼 동사의 현재형이 투마로우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고 함께 쓰이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현재 시제의 미래 대용이라는 말을 쓰죠. 주로 가다, go, 오다, come, 도착하다, arrive, 떠나다, leave, 시작하다, begin, 그리고 열다, 개설하다, often 등의 동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이 문장을 she will live for Paris tomorrow 이런 식으로 미래용으로 쓰게 되면 그녀는 내일 파리로 떠날 예정이다 이런 뜻으로 그냥 떠날 예정임을 말할 뿐이지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다음 동그라미 F번을 보겠습니다. F번은 특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들으세요. 일단 go awa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go away 하면 가버리다 이런 뜻이죠. I'll be sad, 나는 슬플 것이다. when you go away, 당신이 가버리면. 정리를 해보면 당신이 가버리면 난 슬플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 왼절에 쓰인 go는 현재형이지만 이것도 미래의 대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 설명 예문을 보시면 조건의 부사절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there.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내일 비가 오면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 if it rains tomorrow는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뜻으로 의미는 미래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제를 쓰지 않고 rains라는 현재 시제를 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만 현재 시제가 미래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인 경우에는 미래형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래 별표 부분의 설명 예문을 보시죠. 자, 해석을 같이 해보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 어떨지. 다시 말해 나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if는 weather, 즉,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입니다. 조건의 if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if절은 타동사 no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if절에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 will rain이라는 이런 식으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미래의 시제를 그대로 써줘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명사절인 경우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어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미래의 시제를 써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잡사의 의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don't know the exact time. 나는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 When he will come tomorrow. 그가 내일 오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다. 다시 말해 나는 그가 내일 오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hen절은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라 when 이해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타임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when은 관계부사가 되는 것이죠. 자, when절은 부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이라고 했으니까 미래의 뜻이라면 당연히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의 시제를 써줘야겠죠. 따라서 when절에 will come이라는 미래의 시제가 쓰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 예문 2번의 동그라미 2로 가서 과거 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A를 보시죠. 자, 소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드는 소의 과거형입니다. 소는 토부로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 소드, 소드 이렇게 변합니다. 자, C의 과거형인 소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so the log into planks의 밑줄을 쳐보면 so a into b 하면 a를 토부로 잘라 b로 만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log은 통나무, plank는 널빤지라는 뜻이니까 그들은 어제 통나무 하나를 토부로 잘라서 널빤지들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동사 소드는 과거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는 당연히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이죠. 자, 다음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 경우를 보죠. 자, 자수자 예문입니다.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그는 10년 동안 도쿄에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lived는 살았다라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기본 예문의 동그라미 2번의 b를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는 종종 늦게 왔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came은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거형이 보통 often, always, usually, everyday 같은 부사나 부사고를 수반할 때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체 기본 예문의 동그라미 2번의 c로 가겠습니다. 자, 달핀은 돌고래고, 스쿠버 다이브는 스쿠버 다이빙하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동안 돌고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여기서 did, jewel, ever 동사원형 하면 과거에 머만적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과거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과거 시제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는 보통 ever, never 같은 부사를 수반하죠. 자, 지금까지 현재 시제와 과거의 시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듣고, 자습서를 펼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면 미래 시제가 나오는데요. 미래 시제에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미래부터 보죠. 단순 미래는 의지와 상관없는 단순한 미래의 사항을 나타내며, 주어의 인칭, 평서문, 의무문 등에 상관없이 모두 위를 쓰면 됩니다. 단순 미래는 말 그대로 단순히 미래라는 뜻을 나타내서, 자연 과정이나 필연, 추측, 예상 등을 나타내죠. 예문을 하나 볼까요? 나는 5월에 16살이 될 것이다. 즉, 나는 5월에 16살이 된다. 이런 말이죠. 나이를 먹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위를 단순 미래가 되겠죠. 의지 미래는 의지, 의도, 의향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서문에 쓰인 의지 미래는 말하는 사람, 즉 1인칭의 의지를 나타내고, 의무문의 의지 미래는 상대방, 즉 2인칭의 의지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평서문일 경우에는 1인칭에는 조동사 will을 쓰고, 2인칭과 3인칭에는 shall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you shall, he shall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의문문에서는 1인칭과 3인칭에서는 shall을 쓰고, 2인칭에서는 will을 씁니다. 그래서 shall I, will you, shall h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지 미래는 어떤 행동이나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의지, 즉 뜻이 작용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 미래와 관련한 여러 예문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1인칭 의지 미래에 관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자습자 예문이에요. 자, whatever는 무슨 일이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평서문에서의 1인칭 의지 미래는 여기서처럼 I will 혹은 we will 이런 형식이 되죠. 평서문이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은 곧 1인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칭 평서문의 의지 미래에서는 언제나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본체로 돌아와서 아래 2번에 동그라미 3번이 나와있는 설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Shall I call a taxi for you? 자,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이런 뜻입니다. 의무문에서는 1인칭의 의지 미래는 shall I 이런 형식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내가 택시를 불러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느냐 이렇게 묻는 말이니까 다음과 같은 문장의 의미가 됩니다. 자, 보시죠. 자, 해석해보면 당신을 위해 내가 택시를 불러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다시 자스의 예문을 보시죠. 자, 이번엔 shall I가 아니라 shall we가 나왔습니다. shall w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hall we의 동사원형은 let's 동사원형, 그리고 how about ing와 같은 말로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우리 오늘 밤 영화 구경 갈까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we니까 1인칭 의문문의 의지밀의 문장으로 이것 또한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구경 갈까 안 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영화 구경 가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런 의향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let's 동사원형이나 how about ing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한 번 바꿔보죠. 잘 들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2인칭 의지밀에 관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설명 예문 2번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문장을 보시죠. 자, 나는 너로 하여금 내일 나의 답을 갖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 나는 내일 나의 답을 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인칭 평소문의 의지밀에는 you shall의 형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I will give you my answer tomorrow. 자, 일단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내일 너에게 나의 답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이때 will은 I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어요. 다음 잡서의 예문을 보시죠. Will you visit my offic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2인칭 의문의 의지밀의 문장은 자, 여기서처럼 will you 이런 형식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 설명 예문에 나와 있는 3인칭 의지밀에 관한 예문입니다. He shall go there. 자, 해석하면 그를 거기에 가게 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3인칭 평소문의 의지밀에 역시 He shall, she shall, they shall 이런 식으로 shal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녀를, 혹은 그들을 뭐뭐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 문장도 He shall go there. 그를 거기에 가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말하는 사람, 즉 I의 의지를 나타내니까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레슨 사역동사죠. 그래서 go라는 동사원형이 목적보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해보면 내가 그를 거기에 가도록 하겠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문으로 가죠. Shall he start at once? 자, 해석은 그를 곧 출발시킬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은 의지밀의 의문문으로 3인칭이니까 shall을 쓴 것이죠. 의지밀의 의문문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것이니까 당신은 내가 즉시 그를 출발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Do you want him to start at once? 자, 다음은 Shall we start at once? 이 문장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긍정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함께 보시죠. Yes, he shall. Yes, let him start at once. 해석은 간단합니다. 네, 그를 당장 출발시킵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처럼 3인칭의 의지밀의 의문문에 대해서 긍정으로 대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조동사 share을 그대로 사용해서 대답하거나 두 번째, let's을 이용한 간접 명령을 사용해서 대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이번엔 부정으로 대답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No, you don't need to. Need to 부정사가 머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인데 Don't need to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인칭 의지밀의 의문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은 You don't need to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인칭의 의지밀에까지 살펴보았는데 잠깐 참고사항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참고사항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3인칭 의지밀에, 즉, He shall, she shall, 혹은 shall he, 그 다음 shall she, 이런 것은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음과 같은 형식이 쓰이는데 먼저 평서문의 경우에 I will let a 동사원형의 형식을 써서 내가 a로 하여금 뭐뭐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를 쓰거나 혹은 의무문의 경우에 Do you want a2부 정사를 써서 당신은 a가 뭐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3인칭 의지밀은 잘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방금 알려드린 두 가지 형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볼 시간입니다. 쉘과 윌의 특수용법을 설명하는 예문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조동사 편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간단히 살펴보죠. 일단 동그라미 a를 보시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쉘은 뭐뭐 할 것이다의 의미로 예언을 나타냅니다. 주로 성경 등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이죠. 아래 맨 밑에 설명 예언을 보시면 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One day의 동그라미, 어느 날, 언젠가 이런 뜻이죠. 과거, 미래에 다 쓰입니다. 하지만 someday는 미래에만 쓰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end는 죽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니까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경우에 쉘은 불가피하다고 간주되는 사태에 대한 예언을 나타냅니다. 다시 위로 가서 동그라미 b를 보시죠. 해석해보면 그는 집에 오기 전 오후에 종종 수영을 하고 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윌은 미래가 아니고 뭐뭐 하고 난다의 의미로 현재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윌의 과거 우드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윌은 현재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이용법은 보통 always, often, sometimes 같은 부사를 수반하죠. 다음 동그라미 c를 보시죠. have his own wa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ave one's own way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 고집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윌은 강한 의지, 고집을 나타낸 윌로서 뭐뭐 하려고 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아래 맨 밑에 나와 있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시죠. the door won't open 그 문은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want는 윌랏의 줄임말이죠. 여기 윌랏은 아무리 해도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려고 들지 않다 해서 주어의 고집, 거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상 동사의 종류와 기본 시제에 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싶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예습으로 출제해 와야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